0127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 은 은 동사는 1971년 11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99년 8월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사는 정제, 캡슐제, 시럽제, 연고 슬래시 크림제, 주사제, 플라스타제 및 패취제 등 190여 제품을 전국 영업망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동종업계 배결계사의 제품을 수탁 생산하고 있음 제약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무차입경영, 낮은 부채비율, 높은 유보율 등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71년 11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 1977년 12월 법인 전환되어 사업형위 중이며 신규 사업으로 화장품,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염증성 질환 예방 및 치료용 복합 생약제, 낙석 등 추출물을 함유하는 염증성 질환 및 치료에 유용한 약제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6년 5월 공장 증설을 시행하여 2017년 2월 완공됨에 따라 플라스타제, 폐취제 등의 생산 능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재무 대시 주요 제품인 디펜 플라스타를 비롯하여 하루펜 플라스타 등의 의약품 매출 확대와 건강기능식품 부문 호조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부문 등의 부진에도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의원가율의 하락으로 판관비 부담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부담에도 순이익률 또한 상승 대시병 슬래시 의원 내원 확대에 따라 주요 제품의 양호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부문 성장과 화장품 수요 회복으로 매출 성장을 통해 수익 상승세 이어갈 듯 2023년 6월 1일 기준 장마감 신일제약의 시가총액은 97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일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04위입니다. 신일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1198만 6415주입니다. 신일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일제약의 퍼은 7.27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02.67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8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는 0.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O가 BPS는 각각 0.75배 10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8번지억원, 80억원, 13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5번지억원, 67억원, 122억원입니다. 신일제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번지 86%이고 유보율은 2065.9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95-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3.78이며 전일 대비해서 6.85.